와... 말인지 빠르다... 와! PK! 와! 다비도 로이스 미쳤다! 하하하하 이제 그... 다비도 로이스 같은 경우는 아스날에서의 자신의 어떤 역할을 이제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좀 쉽네요 오늘 경기만 또 놓고 봤을 때 유독 부진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이 다비도 로이스가 갖고 있는 플레이 스타일 혹은 지금 이제 30대 중반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무게감 있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특히나 포지션이 중앙 수비 수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비할 때 튕겨나가고 여전히 자세가 높고 이런 게... 이 아스날이라고 하는 팀에 맞을까? 이 아스날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값에 어울리는 수비수일까? 물론 다비도 로이스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도 있죠 그리고 이 남미의 센터백들은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몸의 중심이 좀 앞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더 이렇게 싸우면서 수비하거나 공격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근데 그런 게 먹겼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비도 로이스가 나이도 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몸의 중심을 앞에 놓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져 있는데다가 옛날만큼의 어떤 속도감도 안 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실수가 많습니다 너무 큰 실수들이 이어지는 것 같고 지금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도 못 뛰지 않냐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다비도 로이스가 확실히 나이까지 들면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특히나 진짜 딱 보면서 야 이 정도면 호러쇼다 다비도 로이스의 호러쇼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의 진짜 너무나 큰 미스들 정말 수비를 어찌 보면 거의 흔들어버린 다비도 로이스의 아주 치명적인 플레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3대0으로 메이트가 이겼고 아스날은 졌는데요 3골을 내주면서 여기서 이제 두 골이 다 다비도 로이스의 정말 치명적인 미스들로 다 나왔잖아요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케빈 데브라이너가 딱 찔러주는데 거기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비도 로이스는 볼이 오면 그거를 내가 소유해서 안정적으로 일단 잡아놓고 다음 플레이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걸 맞받아쳐서 플레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몸의 중심이나 생각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오는데 그거를 완전히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소유할 볼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이드로 쳐내서 터치라인 쪽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일단 바로 맞받아쳐서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나가다가 자기 허벅지 맞고 튀어가지고 스탈링에게 선제골을 내주잖아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비도 로이스는 두 번째 골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 안에서 어깨를 집어채기 때문에 이건 홀딩 파울이라고 하는데 홀딩 파울을 해가지고 퇴장 당했습니다 그건 이제 명백한 퇴장인 게 그 이제 우리가 규정 심판들의 용어로 하자면 독소라고 합니다 독소 독소가 이제 그 영어의 이니셜을 딴 건데 우리말로 하면 명백한 득점 기회 혹은 명백한 득점을 의도적인 파울로 끊어낼 경우는 퇴장을 받는 겁니다 그 독소 조항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비도 로이스는 거기서 퇴장 당하고 상대의 PK까지 줬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골을 케빈 데브라이너 이제 PK로 내준 건데 근데 사실 그 장면도 그 전 장면을 소급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마지막에 잡아채서 PK가 PK를 내준 것도 있지만 말해지에게 그 전에 볼이 오니까 그걸 끌어내려고 앞으로 가다가 볼이 지나가니까 그때 늦게 출발했어요 예 볼이 오니까 그걸 뺏어내려고 가다가 자기 볼이 빠지니까 어 늦게 출발하니까 늦게 출발해서 그때서야 이제 뒤에서 넣어가지고 빼버린 거죠 이렇게 어깨를 잡아가지고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 거기서 이제 퇴장이 나온 건데 이것도 역시 몸의 중심이 앞에 있는 안정돼 있지 못한 이런 플레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다비도 로이스가 더 이상 이 아스날에서 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심각하게 드는 뭐 그동안도 이제 그래 실제로 이번 그 프리미어리그 재기 앞두고도 아스날이 이제 평가전하고 그럴 때 어 다비도 로이스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거든요 3명의 선수가 좋은 평가를 못 받았었는데 자 다비도 로이스 그 다음에 라카제트 나일스 이 3명이 그래서 오늘 경기의 선발라인에서 제외됐었잖아요 근데 다비도 로이스가 어떻게 다시 뛸 수 있었냐 사실 그것도 이제 오늘 아스날이 패인 중에 하나도 이제 불운이 좀 겹친 게 전반전에 초반에만 2명이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자카 그 다음에 센터백으로 나왔던 선발로 나왔던 파블로 마리 파블로 마리가 24분에 다쳤기 때문에 다비도 로이스가 나온 건데 거기서 다비도 로이스가 이제 그걸 뒤를 그러면 부상당한 선수의 공백을 채워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자 이 다비도 로이스의 고민 계약이 일단 내년까지인데요 1년 남았는데 이 체제로 가는 것은 지금 아르테타 감독이 뭔가 팀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뒤가 불안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이거는 다비도 로이스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도 거기서 무스타피가 크로스가 올 때 기본적으로 자기 몸의 중심을 자기가 무너져버려요 무너지니까 뒤로 빠져가지고 그걸 이제 포드니 때려가지고 골을 넣었는데 센터백들이 지금 다 문제입니다 아스나리 진짜 아스나리 센터백들이 너무 안 좋아요 뭐 무스타피는 향수평이 있어가지고 돌아가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이제 파블로 마리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다비도 로이스 퇴장당했고 무스타피가 뭐 좋았을 때도 좋아질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좀 불안하고 네 그럼 남아있는 선수가 뭐 소크라티스 정도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 따지 그런 것 따지면 왜 이번에 이제 휴지기나 뭐 이렇게 이적설들 막 이어질 때 아스나리 유독 왜 이 센터백이나 혹은 그 센터백을 보호해줄 수병 미드필더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이 경기 보면서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병 미드필더는 뭐 토마스 파티라든지 센터백 같은 경우는 우파메카노도 연결됐었고 또 뭐 김민재 선수도 연결된 적도 있고 많은 선들이 이렇게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뒤가 불안하면 이게 공격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그대로 나타난 거잖아요 뒤가 너무 불안해요 오늘 그나마 진짜 새 골로 멈춰 세울 수 있었던 건 레노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 세이브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레노 골키퍼가 세이브를 몇 개 했냐면 한 경기에서 아홉 개를 했어요 이게 정말 기록적인 겁니다 그나마 레노가 자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실점을 막았다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뒤가 불안하니까 어떤 결과가 앞도 힘을 못 받는 거잖아요 탄력을 못 받죠 뒤가 불안하면 오늘 맨시티가 슈팅을 20개를 때렸는데 아스날은 3개 때렸습니다 이게 진짜 거의 7배 차이에요 전체 슈팅 차이가 근데 유효슈팅은 더 기가 막혀요 유효슈팅은 맨시티가 12개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스날은 90분 동안 유효슈팅을 하나도 못 때렸어요 12대 0입니다 12대 0 이거는 물론 앞쪽에 있었던 오늘 음케티아라든지 아니면 뭐 사카 오바메양 이 쓰리톱 체제가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뒤가 너무 불안하니까 또 볼줄이 안 나와요 허리 쪽에서도 뭐 일찌감치 어 뭐 이 자카가 부상당한 것도 있고 겐두지는 사실 그렇게 뭐 위협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겐두지가 사실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 이렇게 잘 나간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뒤가 뒤가 안 된다 뒤가 받쳐지지 못하니까 공격조차도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스날 하면은 정말 그 철회 포백 예를 들어서 어 정말 너무 좋았던 마틴 키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토니 아담스라든지 굉장히 훌륭했던 이 센터백들이 많았고 그 이외에 모패 우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스날의 이렇게 수비를 생각하면 그냥 뭐가 이렇게 막 잘 안 잡혀요 특히나 오늘같이 호러쇼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아스날이 앞으로 리빌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팀을 만들 땐 팀을 새롭게 할 땐 다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뒤가 불안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진짜 아스날은 지금 챔피언스리그 싸움 그나마 신락같은 희망도 이제 제가 봐서는 좀 꺼져가는 듯한 느낌들도 좀 들거든요 팀을 리빌딩해야 될 시점인데 일단은 센터백들의 보강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거 보면 올 시즌 시작할 때 그 아스날의 수비진에 대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왕이요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아스날의 수비를 갖고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맨날 하는 여왕이요 뭐 구해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이거를 그 수비를 좀 구해달라 아스날에 근데 그게 이제 뭐 선수도 좀 영입해보고 파블로 마리도 중간에 데려와 보고 시즌 앞두고 다비도 로이스 데려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네요 이거를 새롭게 한번 싹 바꾸는 이 정도의 어떤 큰 폭의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지 않으면 해볼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들었습니다 아 이건 어려워도 너무 어렵네요 아스날이 아스날은 수비를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요 이ент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